이나야 우리 물고기 보러 가야 되는데 빨리 밥 좀 먹어 우리 1시간째 지금 드시고 계십니까 문 닫으면 어떡해 우리 에나 며칠 준비 다 했어 그럼 물고기 보러 가볼까 고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출동 했네요 오빠랑 같이 가니까 좋지 고고 가자 에나 가자 물고기 보러 갈까 가자 고고 고고 에나가 여기 깡깡이 더 무서운가 봐 아이고 에나 좀 무서웠어 오빠도 아기 때 그랬는데 에나 이제 내려와서 보자 이게 밝아 괜찮아 밝아 어 이거 뭐야 자이언트 모레 엄청 커 엄청 커 아 봉치 다 자라는 산비토레인데 오빠 물속에 있다 오빠 안녕 오빠 안녕 엔것도 돌아가 보자 이gilards 안arkan 왔어 안 갔어요 아 난데 아이고 힘들어 웃음 오 귀엽다 아 stata 엄청 오우 어디 갔지 이aki sitä 어디갔지 저기 온다 헤어초 virtually 했지 컨uestos probably 물고기 있어 아 우와아. 쟤네들. 아 얘네 피라냐네. 피라냐냐니까? 오 그 물고기가 여기 안에 있는 거야. 오 신기하다. 물고기가 발이 있다, 예나야. 오 신기해. 오 거기 물고기 많지. 이쪽도 가보자. 오 여기 또 뭐 있다. 오거라고 써있네. 오거도 있고 엔젤피쉬도 있다. 또 빨리 찍어보는 거 봐. 사람 보여? 어 물고기 쉬고 있다. 그치? 우와아. 자 가볼게. 예나야 우리도 밑에쯤 가서 물고기 많이 구경하자. 이야 이거 엄청 크다. 왕가올이네. 냠냠냠냠냠 먹고 있어. 짱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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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sche 아들. 해놨. 플라스틱이 어디 있어요? 그냥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것 처럼 해 놓은 거 같아. 얘나 눌러봐 거기. 물고기 잡아봐. 얘나 왔다. 아빠 잡았어. 얘나 그게 재밌고는 물고기 잡을 거야? 손이 구성한 것도 많으셔가지고 그냥 다시 펼. 갑니다. 재밌어? 아 거기? 엄마 빨빠야 돼. 엄마 빨빠야 돼. 안 보여? 엄마 안 보여? 저기 있는데 안 보여? 엄마 저기 있는데? 뽀로로 닮았어? 네. 뽀로로 맞아? 쟁기니야? 이름비를 쳐고 있어요. 아쉽지? 오늘의 키워드는 아빠 안아다 아빠. 아빠 안아. 아빠 안아. 얘나야 집에 갈까? 얘나 집에 가? 네. 볼 거야? 뒷에서 헤어치는 거 봐봐 얘나야. 안녕. 걸어가면 돼 봐. 일로 걸어가. 오빠 이랬지. 아빠 이랬어. 아빠 이랬어. 왜왜왜. 또 아빠 하나 나왔다. 또 아빠 하나 나왔다. 오빠랑 지금 교감하고 있다. 오빠가 먹여주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계속 서쳐. 만져봐. 아니야. 무서워? 아하. 베나야. 무서워?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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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크다. 우와 웃고 있네. 안녕. 거울이 진짜 큰데? 어. 우와. 아이고 아가씨야. 유모차를 안 갖고 온 게 우리의 잘못이다. 좀 뒤에 밑에 뭐 애들 엄청 큰 애들 있는데? 가만히 있네 근데. 가고 있나? 응. 소울아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? 얘가 뭐 이렇게 물 안에 갇히는 느낌 같은 게 들어서 싫은가 봐. 알았어. 어. 예나 여기 물총 쏘는 거 있는데? 예나 여기 물총 쏴 볼래? 예나 이거 해봐. 오 잘한다. 물총 따서 맞춰줘. 열한 살 오빠는 시시하고. 우리 예나는 신났고. 거기 올라갈 수 있겠어? 오빠도 좀 잡아주라. 우리 예나. 그러고 이거 내일 이제 23개월 들어가네? 가자. 내려가자. 오빠. 아빠. 안녕. 아빠 하나. 하나 둘. 셋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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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른 사람 옆에 앉아도록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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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느려. 너무 느리잖아. 여기다 팔 올려. 요치. 힘들어. 근데, 아프다. 또, 오마만 주거하면, 쫓아가서 다닐. 거기 앉을거야? 하우고 여기가 있어서 다행이다. 계속 안고 다니라. 발 빠질 뻔 했네. 잠수하네 잠수. 아니야. 예나야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려와야 돼.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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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 챙겨줘도 돼. 친구는 더 놀거야. 지금 오빠랑 둘이서 저기서 놀고 있어가지고, 저희는 잠깐 쉬고 있어요. 아이고 아이고. 엄청 빠르네. 여기 선을 지나가 보자. 아까 못 봤어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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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야 나갈 수 있어. 여기 가야 나갈 수 있잖아. 아 알았어 알았어. 무서워 이게? 물 안 쏟아줘 안 쏟아줘 걱정마 가자 가자 안이 제일 좋은데 구경도 못하고 가네 가자 아이고 힘들었다 얘 구경을 한건지 뭐 한건지 인하야 우리 물고기 먹이 뽑아서 줘보자 와 열심히 먹네 아파트 하나 뿌이 이렇게 해봤어? 귀여운 인형들이 많다 엄청 큰데? 거침없이 오르네? 여기 포자잔 친구 거기 집에다 놔주세요 여기 포자잔 아우 착하다 안 돼? 거기 못 가? 가자 왜 또 이제 와서 그래? 문 닫았어 물고기도 포자잔인데 인사하고 가자 안녕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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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비비가 다 들어가 봐 덕분 괜찮니? 조심해 깎아주세요 다시 깎아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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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소리질렀지 거의 반은 소리지른 거 같아 물고기 오늘 봐서 좋았어? 응 다음에 또 보러 갈까? 그건 좀 생각해봐야 돼? 지금 오빠가 배고프다 그래서 잠깐 옆에 백화점 들려서 먹을 거 좀 사가지고 가려고 해요 응 우이에나 물고기 재밌었어? 울기만 했어 에이 오 그럼 다음에 또 갈 거야? 다음에 또 에이 하러 갈 거야? 그건 아니야? 맛있게 먹어 응 국물이 있어? 응